구름이 밀려오는 구제봉 제로팀 이준선수의 우중비행이 되겠습니다. 야 그래도 그림 멋있다 위로 지나가라 그래 위로 소감 할말씀 어 무슨 소감 어떻게 비행 하실겁니까 일단 상황을 보고 야 참 안쓰럽게 쳐다보시는군요 우린 쪼잔한 40대 말 굉장히 소심남입니다 길고 오래 살아야죠 응 질질 싸야 돼 오 멋있어 호주에서 잡히는 그림인데 저거 응